지구상에서 가장 넓지만 아직도 미지의 세계. 바다는 저에게 항상 영감을 줘요.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. 어때요? 저하고 같이 저곳으로 저 바다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지 않으실래요? 자, 저 따라오세요. 어서요. 저기서가 왜 이렇게 안보이네. 저기서야 안보이네.. 저기서가 왜 이렇게 안보이네. 저 S상만 보이네. 저기서는 보이네. 여기? 거의 다 와. 거의 다 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뭔가를 봤어요. 물 속에 신기한 게 있어요. 우리 모두가 나의 가세용입니다. 아하, 우와, 우와, 우와. 석이, 젊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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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이곳으로 오고 옆으로 오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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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